자 제가 오늘 세번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섹터가 이제 순환매가 오늘은 뭐 자동차하고 화장품 돌고 있죠. 어제는 제약 돌고 있고 에코프로나 2차전지는 한 달 내내 빠질 것 같고 그 중간에 이제 계속적으로 섹터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 순환매 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포트는 이제 오팟스넷이 있고 sc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송호전자 그죠 아진산업 어제 들어간 중예제약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표가가 이제 1차 목표가 9.5%가 체결된 아진산업부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아진산업이 이게 왜 넘어갔냐면요. 오늘 지금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고 이게 덕양산업이 하도 가니까 이게 지금 식용질러가지고 지원자 지금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덕양산업이 지금 앞중고점을 돌파를 고점에서 하고 한 100이 갔습니다. 100이 더 넘어갔죠. 100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덕양산업 차트 보면 그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없죠. 제가 그랬죠. 세력들은 개인들이 물려 있거나 신용이 많거나 시세가 터진 종목은 안 좋아합니다. 언뜻 보면 완전 생뚜맞은 종목을 갖다 당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는 덕양산업을 당겼죠. 이 차단 보시면 이 보세요. 시세가 많이 간 적이 없죠. 그죠? 많이 간 적이 없다가 이 앞중고점을 이거죠. 이 앞중고점. 2021년 1월 여기 앞중고점. 그죠? 한 2년치 앞중고점을 넘겨버리니까 한 150이 그냥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 매매는 무서워하면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아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진산업을 제가 들어갈 때 여기서 그냥 갖다 들이댔죠. 여기 이 차트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떤 종목들이 덕양산업하고 오토시스하고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얘는 안 갔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안 가다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이 이제 딥북 돌파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선발주 돌파가 아니고 딥북 돌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붙었어요. 거래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아 한 번 뺐다가 그죠? 한 번 뺐다가 더 감아 땡겼죠. 요즘 고점에서 우리 시장이 어떤 패턴을 보이고 돌파를 하냐면 첫 번째 돌파를 시도할 때는 잘 안 줘요. 안 주고 뺍니다. 빼는데 어디까지 뺐냐면 옛날에는 한 10 정도 뺐는데 요즘 한 30 뺍니다. 마이너스 20, 30을 빼요. 그게 이제 CFD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뺍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뺐다가 그걸 또 들어 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니까 올라가네. 그런 어떤 경향이 아주 훨씬 많아진 게 요즘 고점 돌파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진산업도 여기서 뺐죠? 뺐죠? 버텨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 시도하고 거래 붙였잖아요. 이걸 또 잡아 빼더라고 이렇게. 뺐는데 어디까지 빼냐면 거래를 붙이는 장대항봉 시가까지 빼니까 이거 웬만하면 다 손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여기서 잡아 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장이 또 안 가니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진산업도 그런 식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C 엔지니어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넘어갔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보세요. 여기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첫 번째 바닥에서 시세가 거래가 붙을 때는 엄청나게 흔듭니다. 이게 못 견딥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들 엄청나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달 후에 지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점 돌파할 때도 흔들지만 특히 바닥근에서는 더 흔들어요. 그래서 이 SC 엔지니어링도 이 네모 친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계속 흔들고 흔들고 흔들다가 그리고 압정 고점을 넘어갔죠. 그래서 2차 목표가 한번 3,400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호전자입니다. 이 성호전자는 흔드는 종목 중에 거의 압도적인 어떤 1등을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흔드는 거 보세요. 흔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류의 차트를 제가 좋아하고 매매를 합니다. 이게 흔들 때 있죠. 흔들 때 어떤 일정한 가격 범위권에서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면 막 10% 갔다가 많아서 떨어지니까 못해먹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성호전자 보세요. 여기 이 박스권에서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어디서 흔들고 있냐면 1,600원에서 1,700원, 1,800원 여기서 계속 흔들고 있지 급락을 시켜놓고 흔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아주 매매가 편해집니다. 전전점 밑에까지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얘가 지금 보시면 항상 단기 가열 지정 예고가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단기 가열 지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중에 땡겨놓고 종가에 뺍니다. 그럼 단기 가열 지정이 안 되겠죠. 완전 세력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 이런 단기 급등주 패턴도 되게 간단하고 쉽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오팓스 넷까지 보면 오팓스 넷은 이 종목은 한동훈 1등주인데 1등주인데 얘도 보세요.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서 들어갔죠. 네모 친 자리에서 그냥 갖다 들이대면 먹습니다. 겁이 나니까 못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들이대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팓스 넷도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넘어간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에서는 못 삽니다. 웬만하면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할 때 여기 거래 붙을 때 있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거래 붙고 돌파할 때도 못 들어가는데 여기 붕 떠 있는 상태에서는 더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 살살살살 안 가다가 갑자기 상한가 두방 이런 패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팓스 넷도 한번 지켜보고 오늘 신규 종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규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3,720원이네요. 지금 현재가 14.81% 올랐습니다. 코리아FT라는 종목이고요. 코리아FT 차트도 보시면 이 종목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잘 안 가요. 이게 옛날에 어떻게 갔냐면 포르쉐 부품주 있죠. 포르쉐 테마주로 막 몇 개 갈 때 같이 따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로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종목들 올라갈 때 좀 떠맸어요. 떠맸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작년에 199억으로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09%가 늘어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전기차 종목이 아니고 1차 밴드 현대차, 기아차 밴드 종목들 갖다 땡기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덕양을 땡겼잖아요. 덕양을 땡기고 오토시스하고 이런 종목을 땡겼다가 말았다가 하니까 그리고 종목을 세력들이 교체시키면서 땡기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아진사람 땡겼고 오늘 코리아FT도 지금 갖다 땡겼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코리아FT 차트는 자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있다는 건 뭐냐면 간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적이 없죠. 덕양산업같이 간적이 없다가 요때 이제 요때 불뚝 솟아오는 게 뭐냐면 이게 포르쉐 때문에 땡긴 거예요. 포르쉐. 포르쉐 상장한다고 땡겼다가 그냥 급락 나왔죠. 자 그러다가 다시 또 땡겼습니다. 다시 땡겼는데 이때는 뭐냐면 지금 거래 붙은 거로 요기 있죠. 거래 붙은 게 작년 8월 9월 포르쉐 상장할 때 붙은 거래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르쉐 상장할 때 땡겨놓고 좀 더 땡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엄청나게 갖다 붙여놓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한 700억 정도가 붙었고 바닥에서 붙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코리아FT는 이제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수요 확대 종목 그리고 옛날에는 자율주행차 테마주로 또 움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율주행차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전체적으로는 안 가지만 일단 코리아FT도 자율주행으로 가면 또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실적이 보세요. 이게 이제 몇백억짜리가 아니고요. 이게 3,800억 4,300억 그리고 5,600억 작년에도 뭡니까 5,6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죠. 5,600억 나왔죠. 그리고 194억 이렇게 영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그동안 안 갔던 어떤 성화 혜택 하신 이런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대단히 안 갔던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 하진 산업을 갖다 당기는 거 보니까 코리아FT도 이제 세력들이 오늘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리아FT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카본 캐니스터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라서 폭스바겐 그룹에도 공급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 이제 카본 캐니스터가 뭐냐면 엔진이 정지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떤 연료 탱크에 어떤 증발 가스를 저장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코리아FT가 실질적으로 전기차로 전환되었을 때 어떤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그 매출의 어떤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방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이게 전기차 부품주로 엮이지 않고 카본 캐니스터가 하이브리드 차에 많이 팔려요. 단가도 높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도 팔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주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환으로의 어떤 모습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최근에 급등을 시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는 2차 전지 쪽으로 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현대차, 기아, 1차 밴드 쪽 그냥 순수한 옛날에 자동차 부품주들이거든요. 전기차 부품으로 당긴다기보다 일단은 실적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어떤 수혜주 실적 상량이 된 수혜주로 오늘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395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4650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31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